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용구입니다 마켓 4.0 시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이제 세 번째 패러다임은 옴니 채널 마케팅입니다 옴니 채널 말이 좀 어려운데 옴니라는 게 옴니 에브리웨어고요 우리가 판매 경로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왜 옴니 채널 마케팅이 이제 등장하게 됐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쓴 지 이제 10여 년 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호모포노사피엔스로 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모포노사피엔스란 말은 스마트폰 없어서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칭호가 되겠습니다 윌라 decides 인 sec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흰 소통이에요 여러분